안녕하세요. 기력측정카페 송혜령입니다. 저희 기력측정카페는 오늘도 여러분의 기력측정을 위해 영업을 시작합니다. 진행방법은 간단합니다. 도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치수를 깔고 프로기사와 접바둑 대국을 진행합니다. 만약 도전자가 승리한다면 해당 기력의 단증과 상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5종 접바둑 준비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저희 카페에 방문해 주었을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확인하시죠. 오늘의 기력검증단 최정 프로입니다. 도대체 언제 나오나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그 끝판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과연 어떤 대국 내용을 보여줄까요? 오늘의 도전자 김종수 도전자입니다. 김종수 도전자는 철면수심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인데요. 오늘만큼은 꼭 이긴다는 마음으로 대국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각오처럼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기력측정 카페 제한시간은 프로기사에게 40초 출입기 3회가 주어지고 도전자에게는 제한시간 20분과 40초 출입기 3회가 주어집니다. 다섯 점 접바둑 시작합니다. 오늘 드디어 최정 프로가 저희 카페에 방문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최정 프로 도대체 언제 나오냐 나오기는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희도 공을 정말 많이 들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바쁜 선수여서요. 거의 프로 바둑기에서 제일 바쁜 프로기사,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스케줄이 너무나도 빡빡해서 드디어 오늘 저희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또 그 상대가 유튜버입니다. 철면수심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바둑TV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하면서 바둑과 많이 친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철면수심의 김종수 도전자는 타이제물 한 5, 6단 정도 두는 실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최정 프로이기는 합니다만 5, 6단 정도의 실력자를 5점 접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따라서 최정 프로도 살짝 또 긴장의 끈을 놓치면 오늘 불의의 일격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종수 도전자, 재밌는 착점을 하나 했네요. 보통 최정 프로가 또 비껴들어갔어요. 보통 날일자로 많이 걸치는 수법을 많이 두는데 최정 프로가 좀 두 칸 높게 이거는 9점 접바둑이나 7점 접바둑에서 변 쪽의 흙을 침입할 때 많이 등장하는 수법인데 변칙적인 수법입니다. 호선바둑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런 걸침인데요. 최정 프로가 아무래도 5점 접바둑이니만큼 좀 변칙적으로 상대를 흔들어 가겠다는 것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김종수 도전자는 일단 입구자로 튼튼하게 받아 두었어요. 이수의 의도는 귀를 확실하게 단단하게 지켜두겠다는 의도고요. 김종수 도전자가 평소에 기풍은 굉장히 심리적인 기풍을 좋아한다고 그리고 본인의 워너비는 사실 이창호 프로의 기풍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저도 정말 어려운 기풍 중에 하나가 이창호 사범님의 기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엄청난 끝내기 실력과 형세 판단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풍이기 때문에 사실 프로 기사 정도 수준의 레벨에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기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더 힘들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스타일을 꿈을 꾸지만 내 바둑은 항상 전투적이고 굉장히 참아야 되는데 못 참는 기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귀를 손을 뺐습니다. 좀 무난하게 삼삼을 받아 두기에는 이곳에 호구모양이 중복처럼 느껴져서 아무래도 김종수 도전자가 손을 빼고 일단 이쪽 한 점의 협공과 어우러지는 듯한 우변 벌림을 해두었는데 최종 프로는 솔직히 삼삼 파는 게 좀 일감적인 수법이거든요. 상대의 안영을 취하면서 나의 안영을 갖는 정말 좋은 삼삼의 자리, 급소 자리인데 일단 덮어 씌워가면서 귀의 사활을 때이르게 추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수 도전자는 삼삼을 하기보다는 일단 하나 알려두고요. 지금은 글쎄요. 이곳을 끊고 잡는 것은 바꿔치기 형태가 됩니다. 귀는 주지만 이곳 한 점을 빵따냄을 기점으로 자산귀 100을 다시 압박을 해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 다섯 점 접바둑에서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변화이기는 합니다. 워낙 좋은 스타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리는 주어도 되고요. 하지만 역시 저는 사실 큰 모양을 상대한테 주지 않기를 바랬어요.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변화도긴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변화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삼삼을 두고 글쎄요. 밀어들 때 기세로는 좀 막는 게 정수이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두 집 내고 사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치중에 들어갔을 때 과연 김종수 도전자가 나중에 그냥 연결하게 되면 젖혔을 때 글쎄요. 지금 이 전체 흙 사활이 깔끔하게 사는 수가 제 눈에 지금 안 보입니다. 이곳을 젖혀 들어가도 막았을 때 연결을 하는 것은 그냥 이어서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아 여기 선수 아 네 안 되죠. 이곳이 선수가 되더라도 비긴가 싶지만 이쪽 단수가 선수로 듣고 있고요. 따라서 아 여기 단수 맞을 수 없는데 하면서 이곳을 연결해도 이렇게 파울을 들어가면 근데 맞봉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곳을 치중에 들어갔을 때 이런 선수 수법을 통해서 단수까지 선수를 해두고 이렇게 연결하는 수법으로 이 뒤에 젖힘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 수익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곳을 막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쑥스럽지만 살아두는 것이 어떨까 했는데 일단 당장은 정확하게 응수를 했을 때 흙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종수 도전자가 불의의 일격으로 지금 최종 프로도 미리 안 두죠. 아마 어느 정도 좀 상대를 뭐랄까요 이렇게 상대가 어느 정도 두는지를 좀 가늠을 한 후에 내가 호락호락하게 도선 안 되겠다 싶을 때 아마 이곳을 딱 들어갈 거예요. 그 타이밍이 과연 언제일지 좀 지켜보는 것도 오늘 대국의 큰 관전 포인트고요. 계속해서 최종 프로가 일반적이지 않은 수법들을 들고 나옵니다. 김종수 도전자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하는 수법이죠. 접바둑에서는 확실히 이런 수법들이 이 한 칸 차이가 굉장히 좀 상대를 혼란하게 하는 수법이어서 일단 최종 프로는 오늘 포석 컨셉은 확실합니다. 그냥 변칙적으로 상대를 흔들어가기 그리고 김종수 도전자는 지금까지 이 한 칸 띔 정말 좋은 수인데요. 김종수 도전자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아버지한테 바둑을 이렇게 배운 이후로 어렸을 때 또 학원을 한 1년 정도 다녔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바둑을 많이 두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기본기가 확실히 탄탄한 게 느껴집니다. 귀에 이 흙을 압박당할 때 이곳 한 칸 띄는 게 모양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곳에 한 칸 띄는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곳을 어깨를 짚어 갔는데 붙여서 행마하는 감각도 정말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밀거나 이쪽으로 밀거나 아래쪽으로 미는 수를 가장 많이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곳 붙여서 이렇게 늘어가는 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오늘 또 하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갑니다. 이 장면 3, 3으로 단수 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선으로 끊는 것도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당장은 당장 잡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당장 잡을 수 있을지언정 이런 뒷맛 이런 고약한 내 귀의 뒷맛을 남겨놓기보다 혹은 이곳을 끊었을 때 이쪽으로 백이 늘고 나서 한 칸 띄어서 또 막 하는 수법들도 정말 많거든요. 따라서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언제든지 3, 3 쪽으로 단수를 치는 것이 정수입니다. 오늘 굉장히 교훈적인 모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 프로가 또 한 번 어깨를 짚어가면서 상대를 흔들어가고 있는데 김종수 도전자 오늘 이 대국이 확정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박정상 프로한테 연락을 해서 젖바둑 지도기를 한 번 또 받았다고 해요. 연습격 한 번 두어봤다고 하는데 김종수 도전자가 워낙 평소에 인터넷 대국만 하고 대면 대국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좀 낯설 것 같아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박정상 프로랑 그 친분이 있어서 젖바둑에 대한 조언도 얻을 겸 이렇게 한 번 진하게 두었다고 했는데 박정상 프로가 그럼 어떤 조언을 해주었냐 이렇게 했더니 5점이 상당히 크다. 5점은 정말 큰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명심하고 천천히 두텁게 단단하게 그리고 둘하고 일단 첫 번째로 조언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박정상 프로가 또 프로기사랑 접전이 벌어지게 되면 절대 수싸움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조언을 해주셨다고 제가 느꼈는데요. 5점 젖바둑 그리고 4점 젖바둑이랑 5점 젖바둑은 중앙 쪽에 흑돌 하나 정도의 차이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왜 있을까? 이게 왜 있을까? 차라리 귀 쪽에 하나가 더 있으면 변 쪽에 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싶지만 지금도 보시면 중앙 쪽으로 결국 싸움이 벌어졌을 때 여기 돌이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백으로 하여금 상당히 압박감이 듭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 돌이 없었다면 우아기 백돌은 충분히 중앙 쪽으로 뻗어 나와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앙에 지금 이 천원 하나가 있는 것 자체로 뭔가 내가 봉쇄를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백으로 하여금 좀 더 무리스러운 싸움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따라서 이 다섯 점 차이는 또 여섯 점 차이와 직접적인 실리적인 부분은 없지만 그 중앙을 확실히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 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다섯 점 잡바둑을 두는 분들은 그 점을 항상 유의하시면서 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수 도전자가 이곳을 하변을 밀어가니까 최종프로도 화면을 받아줄 여유는 지금 없는 거예요. 따라서 중앙 쪽을 붙여 나오면서 지금 타개를 하는 듯 일단 우변과 중앙 쪽 흙을 찢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수 도전자는 두텁게 중앙을 연결해 두고 있고요. 지금 이 모양은 상당히 두터워서 사실 제가 당장 어떤 사활 쪽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게 또 최종 구단이 은근슬쩍 하나씩 압박을 해 들어가죠. 이런 사활 모양이 나오면 지금 글쎄요. 이 변 쪽에서 또 흙이 실수가 한 번 나온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종프로는 호시탐탐 이곳의 약점을 노리고 있어요. 이곳은 흙이 방비를 하려면 여기를 두고요. 이곳을 먼저 끊었을 때 여기 느는 수까지 봐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글쎄요. 이렇게 둬야 되나요? 이렇게 둬서 양자충적인 모양을 지금 머릿속에 가져가고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곳의 문제가 뭐냐. 지금 우산기 쪽에 백 모양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따라서 최종프로는 지금 우산기의 이 변화를 항상 머릿속으로 염두를 하면서 지금 우변을 추궁에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백돌이 이곳에 하나 오게 되면 여기 치중은 정말 강력해집니다. 그러자 이제 김종수 도전자가 일단 백의 눈에 보이는 약점을 찢어 들어갔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일단 정말 좋은 역공이 나타났고 지금 최종프로도 그냥 받기에는 이 수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비틀어가면서 연결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의도는 받으면 하나 찝어두고 이제는 끊어갔을 때 이 붙이고 찝어둔 교환을 통해서 이 한 점이 끊겼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수로 엿볼 수도 있고요. 백의 자충을 이용해서 충분히 연결해 들어가는 수단을 김종수 도전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를 연결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흑백 서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싸움이 벌어지죠. 이렇게 되면 김종수 도전자 박정상 프로가 조언을 해주었던 변수를 최소화해라라는 작전에 있어서는 조금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게 되면 더 이상 끊어갈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이곳 붙여가는 수가 날카로웠어요. 최종 프로가 뭔가 덫을 상당히 고급지게 이렇게 놓고 있는 느낌인데요. 뭔가 일부러 내 약점을 이렇게 노출하면서 그것을 찔러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방비해야겠다. 상당히 고급진 수법이 나왔습니다. 좋은 수예요. 이곳을 막아간다면 끊는 수를 통해서 이제는 이곳을 백이 끊을 수가 없죠. 자충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묘하게 타협이 되겠는데요. 김종수 도전자가 이곳을 연결을 하면 뚫릴 수는 있지만 그때 하변을 장악을 하면서 좋습니다. 지금 늘어두거나 치받는 수 둘 다 가능해요. 차라리 지금은 우하기를 뚫리는 이쪽까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여기를 차단당했을 때 이 우변의 흑 대마 이 하왈이 정말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오 네 좋아요. 욕심부리기보다는 좀 안전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좋았고요. 그쵸. 오 지금 대세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지금 최종 프로가 이곳을 밀어갔을 때 손뺐던 그 장면을 김종수 도전자가 바둑판 자체를 굉장히 크게 넓게 본 거예요. 오 너무 지금 좋은 타겟 수법을 보여주었고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는데 일단 최종 프로의 이 한 번의 잽 좀 무력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사실 접바둑을 두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상수가 두는 수법에 끌려다니기 마련입니다. 그거를 손 따라 둔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김종수 도전자는 지금 판 전체를 확실히 보면서 크게 크게 반면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느껴졌고요. 여기서의 위기 대처 능력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여기 뚫리는 것을 감수하면서 내가 다시 큰 자리를 먼저 갈 수 있다. 이 판단은 이긴다면은 이 대국을 승리한다면 정말 거의 승착 승차까지는 좀 그래도 뭔가 이 장면도 있잖아요. 하이라이트 장면에 꼭 제가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판단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판은 길어졌고요. 하지만 최종 프로가 이곳을 뚫어냈어요. 우변 전체 공격에 대한 사활은 놓쳤지만 그래도 우학이 흙을 뚫어낸 만큼 집으로는 좀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큰 자리인데요. 너무 큰 자리 지금 흙 백이 이곳 삼삼 침입하는 것을 너무나도 두고 싶었을 텐데 지금 그 자리를 또 김종수 도전자가 오히려 날일자까지 압박을 하면서 하변의 백을 공격합니다. 최종 프로는 아마 여기 갈라가면서 은근슬쩍도 이 하변의 대마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앙 쪽을 만약에 연결을 한다면 이쪽 단수가 선수죠. 지금 따낼 때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면 하변 흙 전체가 또 자체적으로는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김종수 도전자는 여기 또 봉쇄당하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탈출을 감행을 했고요. 지금은 최종 프로도 중앙 쪽을 뭔가 갈라가면서 노리고 싶지만 사실 백도 이런 데 씌움을 당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쪽 갈라가는 선택도 지금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연결한다면 이렇게 그냥 따라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철면씨이라고 합니다.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평소에도 바둑을 좀 즐겼었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바둑을 좀 한동안 좀 안 보고 있다가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신진서 선수와 최정선수의 어떤 세계대회 결승전이었거든요. 그때 보고 와 정말 여자 프로기사분들 중에서 역대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그때부터 알게 됐는데 너무 영광이고 좀 기대가 되고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젖바둑에 맞는 전략을 박정상 해설 지금 해설을 많이 하죠. 감독님 해설 되게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해왔는데 단기간에 한 만큼 그렇게 큰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전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꼭 이겨보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 나오는 거라 많이 떨리고요. 팬분들이랑 바둑두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요. 오늘 좀 재밌게 둬보겠습니다. 일단 잘 하는 것 같고요. 평소에 좀 더 재밌고 유쾌한데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평소에 텐션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쉽게 두시는 분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좀 판이 어려워지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기려면 좀 판을 어렵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문수수님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바둑도 좋아하시고 잘 드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더 긴장이 많이 되고요. 재밌게 둬보겠습니다. 이 대구 모르겠는데요. 김종수 도전자가 온라인 대구 경험이 많다 그러고 오프라인 대구 경험이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또 최정 프로이지 않습니까? 제가 최정 프로 앞에서 바둑을 많이 도봐서 아는데 이게 막상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그게 이게 뭔가 한 번 의식되는 순간부터는 아 이제 내가 최정이랑 둔다 하면 아 오늘은 내가 쫄지 않고 둬야겠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랄까요? 1인자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리고 제가 의외로 그 1인자 당대 1인자 분들과 대구간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이세돌 프로랑도 제가 한 번 도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입단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입단한 지 딱 따끈따끈하게 입단한 그 신예 기사들을 상대로 뭔가 이런 1인자 그때 당시에 이세돌 프로랑 김지석 프로가 대국을 지도대국처럼 해주셨는데 그때도 막상 이세돌 프로 앞에 이렇게 앉으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 진짜 내가 막 평가받는 기분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네바둑을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가장 최근에는 이창호 프로랑 또 lgb 예선에서 2020년도인가 둔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때는 이창호 프로가 워낙 당대 1인자셨지만 그래도 2020년이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랭킹도 그렇고 내려오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 확실히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앞에 앉으니까 저도 몰랐는데 아니면 제가 좀 잘 쪼는 스타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확실히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이 이름에서 오는 근데 지금 김정수 도전자는 그런 게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서 뭔가 그냥 강심장으로 좀 타고난 건지 대단합니다. 일단 이 스튜디오 분위기 자체가 낯설지 않다고 해요. 워낙 유튜브 촬영을 통해서 그런 스튜디오에 방문을 하고 한 경험이 워낙 많아서 일단 이 방송 대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으셨습니다. 보통 제가 이 도전자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 좀 딱딱한 스튜디오라는 이 공간은 저희 프로기사들도 긴장하게 만드는데 김정수 도전자는 별로 그런 기색이 없이 정말 멋있게 인터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던 시점에 최종 프로가 이곳을 붙여가고 아 이거 정말 고급 수법입니다. 여기서 좀 김정수 도전자가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최종 프로도 지금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쪽 아 뭔가 이쪽을 붙여서 사실 이쪽이 다 선수이기 때문에 전체를 끊어가는 수법도 노릴 수 있었는데 일단 김정수 도전자는 글쎄요. 여기를 찔러 들어가겠다는 생각일까요? 이렇게 쬐고 나오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최종 프로도 지금 뭐 아니면 도입니다. 이게 안 끊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백 모양을 가르면서 흙이 탈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최종 프로도 이쪽 하변 쪽이랑 좌변 쪽의 백이 굉장히 얇은데 형세가 워낙 만만치가 않으니까 지금 좌하기를 무리하게 도려내러 들어갔고요. 지금 김정수 도전자는 정확하게 또 붙여가면서 이곳 발견해낼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데요. 여기 끊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찔러 들어가네요. 이수는 늘었을 때 네 늘었을 때 그냥 살겠다. 글쎄요. 이거는 이거는 일단 백의 주문대로는 됐습니다. 어렵게 어렵진 않은데요. 삶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백이 선수로 귀를 도려냈고 또 이쪽 좀 불안정했던 백의 엷은 돌들이 어영부영 이렇게 연결을 해 들어가면서 흙의 사활을 추궁을 한 만큼 일단 성공을 거둔 시점입니다. 근데 여기 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을 선수로 끊고 당장 중앙 쪽의 약점을 노리기는 백도 쉽지가 않고요. 여기 단수 치는 것을 토대로 아 여기 단수 선수 여기 단수 선수 하고 이렇게 막아서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최종 프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전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좀 깊어지겠어요. 김종수 도전자가 한 번 비껴들어가면서 백을 가르고 나오는 수를 일단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갇히는 형태가 되었고 거기 끊어 가나요? 이게 백의 약점을 일단 끊어 갔습니다. 여기 단수 칠 때 연결을 하고요. 막아간다면 백은 이쪽으로 집어서 들어가는 수까지 생기는 만큼 일단 여기 화변의 백은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쎄요. 어렵습니다. 엄청난 대마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일단 흑 입장에서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계속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쪽 끊어지는 약점 때문에 그래도 이런 식으로 방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중앙은 완벽하고요. 은근 은근슬쩍 백도 뭐 이런 데 들여다보는 약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교환을 좀 아껴둘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있는 게 중요합니다. 따면은 따면은 여기를 늘었을 때 백 글쎄요. 흑 전체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너무나도 어려워서 지금 서로 본인의 약점을 안 지키면서 전투를 들어간 만큼 굉장히 복잡한 변화고요. 지금 그 수 되나요? 그 수가 되면은 정말 좋은 수입니다. 이 수 되는 것 같은데요. 따내면 끊어서요. 수상전이 흑은 네 수 대 백은 세 수 30초 하나 지금 이 수가 정말 좋은 수입니다. 백은 따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이었을 때 이 백 전체 사활이 이제는 이 안에서 두집을 낼 수가 없죠. 따라서 지금은 타협이 또 묘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여기를 연결하면은 끊고요. 하면은 이런 데 하나 네 혹으로 끊어두지도 않네요. 끊어두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이쪽을 연결을 해둔 다음에 이렇게 쪼여가면서 선수로 합연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종 프로는 오히려 이쪽을 좀 이쪽 중앙 쪽을 끊어두고 나중에 이 중앙에 연결고리를 이쪽 날일자나 이쪽 날일자로 뒷맛을 남겨놓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네 일단 그 판단은 오 그 판단은 중앙 쪽으로는 이득입니다만 지금 한 수를 더 투자해서 이곳을 보강해야 되는 만큼 아 네 저는 후수로 이곳을 보강을 하고 또 노리는 건가 싶었는데 최종 프로가 확실히 지금 판을 요리조리 엄청나게 흔들고 있습니다. 김종수 도전자가 여기 한 칸 뛴 거는 지금 저도 못 봤는데요. 저도 뭔가 단수니까 여기는 항상 머릿속으로 그냥 단수니까 여기는 이어지는 자리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다른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었는데 이곳 빵따냄을 허용을 하면서 또 정말 요석이니 105점 좌하기의 흙 대마와 화변의 흙 대마를 연결짓는 이 105점을 어쨌든 잡아내면서 또 큰 위기를 한번 넘겨냈습니다. 약간 외줄타기하는 기분인데 상당히 상당히 아슬아슬 하게 두면서 모든 돌들을 다 타게 해내고 있습니다. 또 어느새 이곳 두 방을 허용을 하면서 또 중앙 쪽에 대마가 한 번 더 몰리고 있고요. 난해합니다. 지금도 흙이 죽을 돌은 아니에요. 뭐 이런데도 충분히 연결 가능성이 있고요. 그냥 이런데 하나만 띄워두어도 이쪽에 언제든지 한 집을 낼 수 있고 중앙 쪽에서 선수 한 집만 만들면 되는 만큼 이런데에 붙여가기만 해도 거의 뭐 선수성으로 돌 한 점을 먹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백이 흙을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이게 또 어영구영 또 안형을 잘못 만들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해지지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최종 프로는 그런 측면을 노리면서 상대의 목을 조여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단순하게 잡는 것은 이런데 혹은 이런데 급소를 맞았을 때 중앙 쪽에서 안형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종수 도전자는 한 칸을 뛰면서 여기는 살려주더라도 다른 쪽에서 삶을 도모할 수 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런 데도 있고요. 지금 이쪽 연결을 노려보면서 또 백의 이 석점과 이 석점 약점을 노려보는 그런 수입니다. 일단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정말 난해하게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두 대국자 모두 팽팽합니다. 바둑이 너무 재밌게 바꿔치기가 되고 전투가 벌어지니까 저도 해설을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또 한 번 손을 뺐어요. 여기는 연결하게 되면 당장 그냥 막으면 젖혀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사활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말 큰 자리 그리고 심지어 김종수 도전자 위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최종포로 그냥 살아두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아래쪽으로 늘어서 100의 사활을 추궁을 했고요. 정확하게 살아두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연결하기보다는 여기는 끊겨도 집으로는 좀 악수인데 여기 연결해야 되나요? 여기 연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연결하면 이쪽을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삶을 도모해야 합니다. 단수를 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은 따내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살 수가 있어요. 네 여섯 여섯 열곱 어 지금 승부처입니다. 이거 끊기는 자리가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수들 전체가 일단 흙도 우변의 사활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귀의 흙집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만큼 정말 손에 쓰입니다. 따라서 연결을 해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래쪽으로 젖혀서 이게 은근슬쩍 백이 집으로 정말 많이 따라왔습니다. 가만 보면 백이 또 뭘 그렇게 잘했나 싶기도 한데 백은 이곳 사석 작전을 통해서 어쨌든 좌하귀를 선수로 도려냈었고요. 그리고 초중반에 이곳을 뚫어내면서 그래도 집으로 이득을 또 봤고요. 여기 막아가고 이런 데를 선수로 잇는 이런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집으로 막 15집씩 되는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여기를 흙이 따냈으면 이게 몇 집이죠? 진짜 느낌상으로 15집 그냥 막습니까? 그냥 막는 거는 이곳을 젖혔을 때 여기 단수를 이곳을 하나 젖혀두었어야 되는데 이 차이는 여기 단수를 선수로 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단수가 아니죠. 따라서 백이 끊어내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연결을 하면 따냈을 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좌상귀의 사활은 흙이 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마폐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곳을 늘고 따낼 때 따낼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거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도마뱀 꼬리 작전이기는 합니다만 이 꼬리가 너무 커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해요. 다행입니다. 여기서 호구를 치는 경우도 많아요. 느는 수 대신에. 그런데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쳐 들어가는 수를 해두고 치중을 갔을 때 여기가 없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집을 내어도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지금 한 집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단수 그렇다고 이곳을 연결하면 단수 이것이 맛보기가 되면서 사실 자체 사활로 다 죽는 형태였는데 일단 김용수 도전자가 이렇게 늘어서 자체 사활을 폐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요. 최정 프로가 바로 추궁을 안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붙여서 밀고 들어가면 연결을 할 때 빈삼각으로 늘어서 이거는 폐입니다. 너무 큰 폐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산기 쪽에 폐감 공장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최정 프로도 본인의 약점을 이제 지키기 시작하죠. 이수도 상당히 노림이 큰 수인데요. 제가 아까 이런 데 붙이는 약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두터워지면 백이 어느 순간 이곳을 살려 나갔을 때 이 흙 대마를 또 추궁할 뒷맛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최정 프로는 본인의 약점을 지키면서 또 신리도 신리도 취한 거고요. 크게 신리도 뺏을 수가 있죠. 거의 한 일석 한 3조되는 수법이지 않을까 싶은 수가 나왔고 김종수 도전자가 이곳에 뛰는 수를 선수를 하면서 넣은 거는 정말 좋은 수예요. 지금 중앙쪽을 돌보는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수가 일단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수가 없었으면 중앙쪽 사활이 굉장히 불투명 할 뻔했는데 일단 중앙쪽 정말 급한 자리 김종수 도전자가 잘 찾아 두었고요. 최정 프로가 약간 여유를 부립니다. 이제는 많이 쫓아왔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딱 한 칸을 뛰면서 끊을 때까지 뭔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최정 프로가 이곳을 본인의 약점을 돌보지 않고 중앙을 이렇게 추궁을 해 들어가면서 좌상기에서 이득 보는 뭐랄까요 이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들어 맞았습니다. 이게 좀 고수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딱 두면서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중앙만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중앙사활만 살려내야지 그런 생각만 그런 생각에 휩싸였을 수 있는데 최정 프로는 이곳을 막아가면서 부수입이라고 할 수 있죠. 좌상기를 노려가는 부수입적인 부분을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막고 이런 데 있는 거가 집으로 정말 크고 두터운 자리인데 젖바둑을 둘 때는 사실 잘 아 네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김종수 도전자가 이곳을 정말 잘 받아 두었어요. 제가 원래 폐맛이 있다고 했는데 잘 지켜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정 프로가 한 번 치중을 들어오니까 멋쩍게 한 번 웃었습니다. 붙여두면 괜찮은데요. 최정 프로도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 번 응수타진 겸 한 번 둔 것 같은데 김종수 도전자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되게 굉장히 급소 같아 보여요. 하지만 붙이면 아무것도 아닌 수거든요. 최정 프로가 지금 지나가는 길에 하나 이렇게 툭 툭 한 번 건드렸는데 김종수 도전자가 흔들립니다. 마지막 초읽기인데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이 짧은 초읽기 상황에서 그래도 정확한 수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김종수 도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수읽기 능력으로는 이 정도는 너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굉장히 초읽기에 몰리면서 당황하는 듯한 표정과 제스처가 나와서 살짝 불안했습니다. 최정 프로가 여기를 연결했는데 좀 뭔 수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드는 거야? 집 끝내기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흙이 이곳을 찔러 들어가게 되면 1차적으로 뭐랄까요? 이런 데 찝히는 게 선수고 이렇게 하면 중앙집이 많이 납니다. 또 지켜두네요. 거기 안 지켜둬도 됐는데 여기가 여기를 단수 치면 그때 끊고 당일 때 뒤로 치는 수가 있어서 이 수를 좀 놓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단수 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 패 아니야? 큰일 났다. 이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단수 치고 따낼 때 뒤로 치는 수가 있었습니다. 최정 프로가 아직 그냥 겁 한 번 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겁이 들어갑니다. 지금 아 여기 연결한 수가 사실 재밌는 게 이렇게 찔러져 있으면 이쪽 내려서는 수가 흙이 선수예요. 끊기면 연결을 해도 다시 되잡히죠.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선수로 들으면 그냥 연결을 했을 때 실전처럼 젖혀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한 집을 내서 우상기 흙이 쉽게 삶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최정 프로 최정 프로 아무 의도 없이 지나가다가 한 번 그냥 툭 건드렸는데 김종수 도전자가 뭔가 최정 프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완벽하게 지켜두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치중 특히 좀 급소 같아 보이는 모양을 한 번 확 맞으니까 그때부터 마지막 초입기까지 몰리면서 김종수 도전자가 당황을 했고 그래서 한 번 지키는 수가 나타나자 최정 프로가 드디어 노리고 노리고 노리던 시한폭탄과 같은 치중수를 장렬하면서 지금 걸렸습니다. 그 타이밍에 딱 이곳이 중간이니까 승률 그래프도 넘어갔죠. 지금 김종수 도전자가 중앙 쪽에 선수를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두면 살기는 합니다. 이거 귀의 특수성 때문에 살았는데요. 이곳을 원래 젖히는 수가 되어야 하는데 아 아니죠. 제가 착각했네요. 맞죠. 맞네요. 이곳을 먼저 늘면 되죠. 이거 귀의 특수성입니다. 이렇게 늘었을 때 백이 연결을 하면 단수가 자충이 되면서 와 정확합니다. 김종수 도전자 이 수를 발견을 합니다. 여기를 정확하게 발견했어요. 지금 백이 부근적으로는 젖혀가야 하고요. 늘면은 연결하고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그때 또 이 교환이 없었다면 백이 찝었을 때 이게 빅이 아닙니다. 여기가 옥집이어서 빅이 아닌데 또 그래도 정확하게 이곳이 급소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와 이 수를 발견을 했는데요. 서와리 김종수 도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센데요. 수읽기가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고 복잡한 부분의 수읽기여서 40초 초읽기 안에 발견하기가 정말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일단 엄청나게 큰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비록 승률 그래프가 백쪽으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우상기에서 여기 한 번과 이수 이 두 수로 삶을 찾아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한데요. 이런 부분적인 수읽기에서 제가 도전자분들이 다 잡은 승리를 놓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감탄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곳을 그냥 늘어두어도 됩니다. 지금은 이곳을 그냥 늘어두어도 백이 이렇게 추궁을 하더라도 이거는 빅이고요. 그냥 그래서 백은 이 자체로 빅이기 때문에 선수로 빅을 내는 수법이고 마지막까지 정확히 발견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와 정확합니다. 김종수 도전자 거의 역대급으로 수읽기가 강한 도전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놓고 나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 모든 수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디테일을 요구하는 사실 상황이었고요. 특히 40초 1회라는 극한의 내가 당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활을 살려낸다는 게 대단합니다. 이거는 최종 프로가 엄청난 여기 치중 간 것과 여기 치중 간 게 치중을 갔다 이 행동 자체는 똑같습니다만 의도가 엄청나게 달랐거든요. 최종 프로가 이거는 정말 각 잡고 여기까지 연결하면서 사활을 추궁에 들어간 건데 김종수 도전자가 완벽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여기 한 수 보강한 게 너무나도 아쉬워지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종수 도전자가 좌상귀에서 너무나도 흔들리기도 했고 마지막 초입기 상황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을 치중 가구 저침을 당했을 때 맞이를 했어서 아 이거 그냥 죽고 죽고 끝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살짝 했었는데 아 이거 제가 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김종수 도전자님께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고 엄청난 부분 수익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정 프로가 확실히 덫을 놓는 스킬이 정말 고차원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한눈에 이 수를 왜 두었는지가 잘 안 느껴집니다. 이런 수도 그렇고요. 이런 데 붙인 수도 그렇고요. 아까 이런 약점을 그냥 드러내놓고 다음에 붙여 들어가는 수 이런 수법들이 확실히 한 번에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접바둑을 접어가기보다는 한 수씩 한 수씩 덫을 놓으면서 상대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접바둑 스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여유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덫을 파는 수법 자체가 흑입장에서는 한눈에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서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딱 함정수를 내가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게끔 함정수를 파는 그 타이밍을 노려들어가는 그 타이밍도 최종 프로가 대단하네요. 마지막 초 이렇게 여기 치중 가는 건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와 아마 호시탐탐 이곳 치중 들어가는 거를 최종 프로가 노리고 있었을 텐데 정말 위험한 타이밍에 미바둑을 끝낼 수 있겠다 싶은 타이밍에 최종 프로가 터트렸을 때 김종수 도전자가 그래도 정확하게 수익기를 해내면서 방어는 했습니다. 방어는 했습니다만 그새 집으로 굉장히 많이 따라잡혔어요. 우상귀도 사실 흑귀였는데 선수로 빅이 났고 좌변에 어느덧 집이 상당히 불어났죠. 좌변에도 집이 불어났고 우상쪽도 보면 어느새 이곳 한 점을 잡으면서 은근슬쩍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흑이 한 거라고는 글쎄요 크게 없어요. 여기도 원래 막혀 있었던 자리였고 좌상쪽도 원래 살아있던 자리였고 좌쪽은 원래 흑이 잘 마무리하면서 이 다섯 점을 잡아있던 형태였기 때문에 흑이 제자리 걸음을 할 동안 백은 이쪽 저쪽 흑의 집을 많이 삭감을 했고 또 본인의 약했던 약했던 곳들을 집의 가능성으로 바꿔놓으면서 형세를 역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국은 사실 김종수 도전자가 최정프로한테 역전을 허용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변에서 한 번 우변과 우하기에서 벌어졌던 전투에서 한 번 그리고 하변에서 한 번 중앙에서 한 번 그리고 자상기와 우상기 거의 뭐 다섯 점을 깔았지만 사실상 전투가 이렇게 온 곳을 번지면서 벌어졌는데 벌어졌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어디 하나 다 죽고 끝날 수 있겠다 끝나도 안 이상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순간도 많았는데 굉장히 묘하게 또 상대의 약점들을 잘 찔러 들어가면서 타협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 점에서는 승부를 떠나서 김종수 도전자가 그래도 이 정도면 명국이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대국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김종수 도전자가 보통 이런 젖바둑을 프로그램 보면 프로기사랑 두는 경험이 보통 도전자분들이 흔치 않으니까 오늘 잘 배우겠습니다 이런 각오도 가끔 남겨주시는데 김종수 도전자는 오늘만큼은 배우는 거는 다음으로 미뤄두고 꼭 승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좀 못 미쳤다는 점이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정 프로의 공격력을 몇 번을 막아낸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그래도 와 이건 정말 실력자라는 걸 제가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받아 두어야죠 이곳은 이곳을 끊어먹는 것 자체가 일단 흙집이 내 집이 없어지면서 백흙한 점을 따내는 큰 끝내기예요 따라서 한 다섯 집 선수 다섯 집 끝내기면 정말 크죠 잘 지켜두었고요 이제는 장 끝내기만 남았습니다 여기도 흙이 두면 흙 여기 두 집이 생기고 백 집이 한 집이 깎이죠 백이 두면 다음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자리였는데 한 세 네 집 정도 네 집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끝내기가 나왔고 이렇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또 선수로 끝내기가 되었습니다 최종 프로가 접받음 운영하는 그런 스킬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이곳 붙여서 한번 좌하기를 압박하면서 흔들어갔던 것이 차이를 한 10집에서 15집 정도 줄이는데 좀 성공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쪽 막아가면서 화면에 우하 쪽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자리 흙돌 두 점을 잡는 큰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막아가는 선택을 하면서 좌상귀의 한 점을 여기를 선수로 이으면서 끝내기 겸 좌상귀의 흙 전체 사화를 추궁에 들어갔던 것이 또 큰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던 수였습니다 김종수 도전자는 여기 막았을 때도 사실 여기 따내는 거랑 이쪽을 살리는 게 어디가 큰지 어려울만 해요 그냥 한눈에 봤을 때 이거는 한 점이고 이거는 딱 잡혔을 때 여기가 큰 백집으로 둔갑을 해버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차이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곳이 이렇게까지 두텁고 큰 자리인 줄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자리였고요 눈에 보이는 큰 자리를 선택을 하면서 최종 프로가 또 한 번 집으로 앞서 갔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장면이 최종 프로가 지나가면서 툭 건드렸는데 거기서 거기서 갑자기 너무 흔들렸던 것이 대국의 페인이었습니다 지금 한 7집 정도 차이면 기회 하나만 늘어두었어도 여기서 거의 뭐 한 9집 정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은 사실 상당히 미세한 바둑으로 흘러들어갔을 수도 있었는데 그랬다면 아마 최종 프로가 끝내기에서 더 좀 이득을 보려고 쥐어짜냈어야 하는 대국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종수 도전자가 이곳을 보강을 하는 그 찰나의 최종 프로가 우상기에서 선수빅을 또 만들어내면서 아 얘 원래 흑이 뒀으면 흑이한 9집 나는 자리를 선수로 빅을 냈으니까 이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한번 개가를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당했다고 계산을 해보겠고요 여기는 흑이 또 다 놓고 따내야 되기 때문에 14집 12집 26집에 5집 31집 2, 3, 4, 다여 7, 8 38집입니다 흑은 38집이고요 15집 여기가 좀 애매하네요 100이 막았습니다 11집 26집에 6집 이쪽은 6집이고요 32집 30집 49 42 48 거의 50 50 사석도 있으니까 이 정도 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AI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저 격차가 들어 맞고 있고요 제가 한 번 더 확실하게 개가를 언뜻 해봤는데 최종 프로의 승리는 확실해졌습니다 나중에 이 정도 차이라는 거를 김종수 도전자가 개가 끝나고 끝난 이후에 딱 확인을 하고 나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뭔가 여기를 보강하고 나서 여기를 보강하고 나서 좀 본인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당시에 아 좀 여기가 헷갈려서 지켜두기는 했는데 안 둬도 됐었던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또 굉장히 큰 자리 두었습니다 2집 자리 이곳은 두 집보다도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게요 흑이 여기를 두는 게 공배 같지만 이게 또 한 집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흑이 이쪽의 활로가 두 개가 늘어나면서 보강을 하나만 하면 되죠 보강을 하나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백이 여기에 돌이 있다면 먹여쳐 들어가는 수가 선수로 되면서 갑자기 흑의 활로가 하나로 바뀝니다 따라서 여기를 두 개를 메워야 되는 만큼 그곳에서 한 집 차이가 나는 한 집짜리 끝내기입니다 사실 제가 아마추어분들이 끝내기 쪽에서 대국하는 거를 지켜보면 끝내기에 진입을 해서 한두 집 한두 집은 정말 거의 다 끝난 상황에서도 이런 자리를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공배여도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뒷맛이 좋은 공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공배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혹시 내가 놓친 공배가 있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훑어보시는 연습을 한다면 그런 게 한 열 번 쌓이면 저는 한 집 한두 집은 충분히 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곳은 살려 나올 수 있어요 찌르고 이쪽 단수 치는 것을 선수를 하면서 살려 나올 수 있죠 여기를 어쨌든 흑이 선점을 하면서 이제 이곳까지 따낼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이쪽에 한 집 내는 게 또 남아 있고요 여기 한 집 파워하는 게 남아 있고 이쪽 파워하는 게 남아 있네요 이 정도 끝내기에서 한두 집 정도 이득 보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제 5단 정도 일단 단 정도 되면 그래도 끝내기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두시면서 조금이라도 득을 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도 여기 하나 먹여 쳐두고 이렇게 집어 들어갔다면 나중에 공배가 이렇게 다 채워졌을 때 여기 하나 백이 연결을 해두었어야 하거든요 이런 숨겨진 끝내기들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종프로 지금 이으면서 약간 멍칫했는데 최종프로 지금 웃죠 여기 단수치는 뭡니까 이게 어쩐지 제가 여기 집을 때부터 좀 최종프로가 이쪽의 형태를 착각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여기 집는 게 거의 뭐 끝내기가 아니었던 공간이었거든요 원래 흙이 이곳을 둬야 했고 거의 반집짜리 끝내기였는데 최종프로가 여기 선수하면서 이곳이 이곳 모양을 잠깐 착각했나 봅니다 아 여기 두면서 역전이 됐다면 완벽한 시나리오였는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역전까지 벌어질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고요 여기 순간 잊고 나서 멍칫하면서 웃음짓는 최종프로가 좀 웃겼는데요 김종수 도전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뭔가 최종프로가 흠칫하니까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그곳에 실수를 알아차리고 빅을 냈습니다 아 진짜 이런 거 한번 실수해서 역전 당하면은 피가 그 뭐랄까요 진짜 머리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진짜 막 그 뭐랄까 배꼽 정도에서부터 그 얼굴 머리 위 끝까지 그 열이 확 올라오는데 와 진짜 이런 걸로 역전패 당했으면은 식은땀이 납니다 하지만 최종프로가 좀 워낙에 워낙에 차이가 좀 여유가 있었던 만큼 아마 이 정도 실수로도 이겼을 거다 좀 확신이 들어서 그냥 멋쩍게 웃고 말았는데 이게 한두 집 차이였다면은 좀 더 얼굴이 붉어지면서 실수한 자책하는 그런 게스처가 나왔을 것도 같은데 네 워낙에 차이가 승부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 네 지금 멋쩍게 웃고 있죠 정말 잘 두었는데요 김종수 도전자가 오늘 김종수 도전자에게 부분 수익기 능력은 제가 거의 감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도전자 기록측정카페 역대 도전자 중에 한 탑5 안에 들지 않나 싶은데요 이 부분 접전에서 어디 하나 돌이 죽지 않고 이렇게 다 살려낸 도전자는 거의 없었거든요 따라서 오늘 김종수 도전자가 보여준 전투 능력은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요 흑이 20집 대 백이 24집 하 정말 적은 차이였습니다 자산기준 바로 집죠 거기만 아니었어도 오늘 대국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승부였는데 아쉽게 아쉽게 104집 승으로 오늘 김종수 도전자의 3단 도전 아쉽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 김종수 도전자 거기에서 왜 그렇게 화들짝 놀랐을까요 그냥 최종프로 한번 치중 들어갔던 건데 너무 놀라면서 한번 더 지켜두었던 것이 패착으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최종프로는 약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치중이었는데 상대가 화들짝 놀라서 하여튼 그곳에서 승부수가 장려를 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잘 드신다고 느꼈고요 제가 좀 중반에 약간 바둑이 나빠서 뭔가를 계속 수를 내려고 이리저리 이제 회집고 다녔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그 본인을 믿고 두셨으면 제가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공격하는 거를 좀 두려워 하셨는지 좀 많이 수비적으로 두셨던 게 좀 아쉬웠고요 그 외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균형에 굉장히 잘 잡힌 바둑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일단 최종 사범님이랑 바둑을 둘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일단 어 너무 잘 두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등기도 좀 했고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고 싶었는데 아 스스로도 너무 안타까운 저의 어떤 실력을 못 보여 드린 것 같아서 아 너무 아쉽습니다 한 수 너무 잘 배웠습니다 일단 목표는 저 박정상 해설에게 제가 지난번에 여섯 점을 깔고 졌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술자리에서 만날 때마다 다음부터는 이제 여섯 점은 내가 이길 것 같다 하나하나 치수 고치기에서 이겨가면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최종 사범님께도 다섯 점에서 네 점 세 점까지 해서 실력을 늘린 다음에 다시 도전해서 정식으로 한국기연에서 아마 단점을 또 받고 싶습니다 매번 강한 도전자의 참여로 점점 흥미로운 기력 측정 카페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